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7월 26일 화요일 시련을 통과하는 방법 1. 경배 욕기 1장 6에서 2장 10절을 읽어보라 욕이 고통을 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서 놀라운 것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뵈러 올 때 사탄도 그들과 함께 왔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시자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 내가 내 종 욕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 질문 자체는 그다지 놀랍지 않다 하지만 그 질문을 누가 했는가가 놀랍다 욕을 시험의 대상으로 지목한 이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어떤 일이 이어질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사탄이 욕을 주목하게 하신다 지상에 살고 있는 욕은 그에게 닥쳐올 시련이 얼마나 극심할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 욕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인 것이 분명하지만 사탄이 욕의 재산과 자녀들 그리고 그의 건강까지 공격하도록 허락하신 분은 분명 하나님이셨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하여금 욕에게 그런 고통을 주도록 허용하셨다면 어떻게 그분이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실 수 있는가 이것은 특별한 경우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데 있어 오늘날에도 사용하시는 방법인가 욕기 1장 20 21절에서 욕은 자신에게 닥친 시련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러한 고통에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다 억울한 마음으로 노여워하면서 하나님을 잔혹한 분으로 믿거나 혹은 존재하지 않는 분으로 믿으며 그분에게서 등을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굳세게 붙잡을 수도 있다 욕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르며 그분을 경배하면서 그에게 닥친 재난에 대처했다 우리는 욕기 1장 20 21절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경배에 관한 세 가지 측면을 보게 된다 첫째 욕은 자신의 무력함을 인식하고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음을 인정한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둘째 욕은 하나님이 여전히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심을 인정한다 주시니도 여호하시오 거두시니도 여호하시오니 셋째 욕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짓는다 여호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교훈입니다 욕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 우리도 욕처럼 고통 중에서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 묵상 고난을 대하는 욕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삶에서 경험하는 시련들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적용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욕의 모본을 따르는 것이 그대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시련 중에도 함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시나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잊어버리거나 내버리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욕에게 고통이 이르는 것을 허락하셨으나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시련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자신들의 성실성과 순종으로 그들 스스로가 영적으로 부여하게 되며 그들의 모본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부주화 선지자 129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시옵소서